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만쌤입니다. 요즘 아주 재미있는 풍경이 보여지고 있어요. 요즘 코인 열풍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코인 열풍. 요즘 돈 복사한다. 돈 복사. 돈 복사하는데 뭐를 열심히 일하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좀 있긴 있던데 요즘 비트코인이 한 1억을 돌파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은 특히 가격이 연일 고공 행진하죠. 인증샷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서울 서재보 사립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좀 인증을 했는가 봐요. 가상자산 투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냥 돈이 복사가 되는데 왜 힘들게 사냐.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 글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변동성이 커가지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전에 8천만원까지 가다가 2천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또 꺾기 시작하면 무한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시고 너무 열풍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열풍. 요즘 또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배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지만은 이 가격이 낮고요.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요 우선주로 구성된 코스피 우선주 지수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11.86%나 올랐대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1.44%인데 그것보다 할 수는 많이 올랐죠.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사 대부분이 올해 보통주보다 높은 우선주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데 하여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보통주보다 주가가 40에서 50% 쌉니다. 싸게 형성돼 있어요. 대신 배당금은 비슷하겠죠. 비슷하고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투자한다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 투자가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최근에 우선주 강세의 이유도 있는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설을 위한 방안으로 주주 환원 강화를 주문을 했어요. 주주 환원. 그래서 배당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배당이 늘어갈수록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특히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보니까 현대차네. 현대차는 지난해 중간 배당 포함해서 주당 11,400원을 줬더라고요. 11,400원 배당을 실시했고 현대차 우가 주당 11,450원이었어요. 배당금은 비슷했는데 우선주 가격이 더 저렴하다 보니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가 5.6%인데 우선주가 10.05%예요. 지난해 말 기존 현대차 종가는 20만 3,500원 현대차 우 종가가 11만 3,500원이니까 이 계리율이 44.2%더라고요. 44.2% 결국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44.2% 저렴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현대차를 보니까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현금이 많다는 점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대표 기업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현대차 참 재밌어요. 국내 국민들한테 아주 비싸게 잘 팔아먹는 현대차 납니까? 현대차. 차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차값이 떨어져는데 안 떨어져요. 현대 노조 이런 거 보면 진짜 현대차 타기 싫은데 그래도 국민들이 현대차를 많이 팔아주다 보니 현대차가 아주 재미를 잘 보고 있는 거죠. 우선주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니까 주가도 올랐고 현대차 우회의 수익률을 보니까 40%네요. 보통. 보통주 수익률이 22%니까 한 2배 앞질렀습니다. 계리율도 현재는 36%까지 좀 좁혀졌어요. 이렇게 현대차가 지난 3년간 실적과 주주하는 목표치를 충족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신뢰를 축적을 했고 우선주 계리율은 단기간 내 20분으로 축소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계리율이 크면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우선주 상승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통주 우선주 계리율이 가장 큰 정보를 보니까 솔로스 첨단 소재 1,5네요. 계리율이 78.2% 아모레퍼 CP5도 69% 두산 퓨어셀 1,5 68.7 이렇게 돼요.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삼성전자 뭐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계리율이 좀 많이 좁혀졌어요. 한때는 막 우리 계리율이 만 7,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만 7,000원까지 갔다가 이제는 한 만 천원대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선주가 계속 빠졌었어. 왜냐하면 그때 외인들이 계속 팔았거든.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우선주를 계속 사고 있어요. 외인들이. 왜 그럴까요? 외인들이 왜 우선주를 살 겁니까? 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까? 아니면 그냥 멍청해서 살까? 뭔가 고도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숨겨진 그런 전략이 있든지. 그래서 앞으로 우선주가 좀 오를 것 같아요. 올라서 갭 차이가 옛날처럼 한 5,000원까지도 충분히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주의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줘요. 기회되면 우선주 부지런히 모아가셔야 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를 때마다 모아가는 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취 아니에요. 개취. 지금 삼성은 7만 4,3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7만 4,000원 시작해서 7만 4,500원까지 갔다가 7만 3,600원도 빠졌다가 빌빌 거리더니 막판에 종가에 좀 비승물이 한 게 와서 7만 4,3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외인들은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그냥 수량이었습니다. 수급이었고 오늘은 기간에 들이 좀 멀어졌습니다. 한 167만주 정도 좀 사줬고 이때다 싶어서 우리 개미들은 189만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쭉 보니까 JP가 134만주 CT 68만 메릴린치 8만 2천 매수를 했고요. UBS 86만 메커리 69만 모고안스탠리 29만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거의 뭐 박빙이었습니다. 박빙 우선주도 오늘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반기인데 강한 상승에 힘은 없었는데 역시나 뾰로롱 하면서 종과 종과에서 끌어올리네요. 종과에서 끌어올려가지고 6만 3,700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외국인은 65만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간 8만 4천 개인들이 57만 매도했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선주로 좀 오를 것 같다.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올랐습니다. 조만간 6만 4천원 돌파할 것 같네요. 유비에스 19만 베릴린치 12만 맥커리 9만 4천 JP 8만 3천 매수를 해서 오늘은 깔끔하게 끝났다. 하여튼 우선주 좋은 날일 거다. 배당이나 한번 받아보고 재투자하고 합시다. 본주 가지고 있는 분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주 우선주 간은 수량이 많으면 깡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이 다 다 다 다 다 다 여기요. 감사합니다.